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중앙은행 경제동향 2월 보고서를 보면서 호주중앙은행은 호주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제 사견을 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호주 경제동향 개요입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의 중요한 두 가지는 백신의 결과와 재정 및 통화 정책입니다. 호주 내 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해제된 후 빠르게 회복되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재정 정책은 가계와 기업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지원했으며 빅토리아주 봉쇄 조치는 예상보다 경제 활동에 영향을 덜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주거 및 사업 투자는 예상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전망은 이전보다 더 개선되었고 실험률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말에는 약 6%, 내년 말에는 5.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많은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을 지연시키고 있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한 상태입니다. 올해 임금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고 향후 몇 년 동안 임금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보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11월 보고서보다 더 개선되었습니다. 재확산 및 변종 바이러스로 약간의 추진력을 잃었고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경제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재정 지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는 코로나 감염자 수의 감소와 정책 지원의 회복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불확실하며 앞으로도 불균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불확실성은 호주 가정과 기업이 재정정책으로 받은 현금을 향후 축소하는 것이 주된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재정 지원을 줄이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에서 나와 있듯이 실물 경제가 개선되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다면 재정 지원을 줄이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회복 초기 단계이고 현재는 재정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는 시점과 그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호주 중앙은행의 관점이 살짝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증시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물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재정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몇 년간 금리 인상은 없다고 하지만 회복의 개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는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상방 하방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에 나올 GDP와 실험률 그래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립니다. 기준 그래프는 현재와 같이 무난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상방 시나리오는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속히 줄어 경제 회복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방 시나리오는 반대로 감염자 수가 지금보다 늘어 회복이 늦는다는 가정입니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국경 폐쇄는 2021년 말까지라고 보고 있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GDP 그래프입니다. 가계 지출의 회복과 공공 수요의 증가로 반등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성장의 주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개선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 이내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주 주가지수와 GDP 그래프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가가 돈을 많이 벌면 주가지수도 오른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참고하시고 대세적인 흐름을 읽는 데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GDP 예측 그래프와 2월 GDP 예측의 비교입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회복 속도가 더 개선되었고 그 중 하방 시나리오의 개선이 더욱 눈에 띕니다. 백신 예방 접종 시작으로 경제 침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시장의 결과 또한 11월 보고서보다 훨씬 강하게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의 최고치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1월 실업률 그래프와 2월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수치가 5%대인 것을 생각하면 2023년에는 회복이 거의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계의 소비는 재정지원과 코로나의 결과 개선으로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라색 선은 가처분 소득으로 간단히 현금으로 생각하면 되고 파란색 선은 소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 소비가 굉장히 줄어 가구당 가지고 있는 현금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저축률은 2020년 9월 분기 20%에서 점차적으로 소비를 늘려 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 전망은 11월 보고서와 유사하고 교육, 관광과 같은 서비스 수출은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2022년에는 이 서비스 수출 분야가 빠르게 상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식을 저렴할 때 천천히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서의 수요와 글로벌 공급 제한으로 철광석 가격이 높음에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가 개선되고 다른 철광 회사들도 공급하게 된다면 철광석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은 지금 겨울인 북방구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몇 달간 감소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한동안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상승은 11월 보고서 시나리오보다 더 강합니다. 임금 물가지수는 향후 몇 년 동안 2%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주거 렌트 비용 또한 인플레이션에 꽤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시드니와 멜번에서 큰 폭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인플레이션 예측과 2월 인플레이션 예측입니다. 상승폭이 이전보다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완화되었으며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 가격 하락과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공급 증가는 유틸리티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 가격은 가정용품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더 인상할 수 있고 11월 보고서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 가격 등이 낮아짐에 따라 AGL, 오리즘과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은 배당주 성격이 강하면서 화력발전소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골고루 갖고 있고 더 늘려가는 추세이기에 어느 정도 저가가 되면 굉장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투자 또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 리튬과 니켈에 투자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0대, 40대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주택 투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저 밀도, 즉 하우스 위주의 투자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우스 가격은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주택 임대료는 감소한 반면 퍼스와 브리즈번의 임대료는 증가하였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고 밀도 주거에 대한 승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낮고 임대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국인 구매자 부재 등을 이유로 판매가 여전히 약하다고 보고했습니다. 2월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간략히 요약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 금리가 오르면 대체적으로 좋지 않고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상승하는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주로 하셨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트렌드를 읽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더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